CNB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고화질 방송 서비스 5USB HD 알뜰형 TV 전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HD 알뜰형 TV는 셋톱박스 등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이 자동 채널 설정만으로 HD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박성원 기자가 디지털 방송 시청을 위한 자동 채널 설정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CNB가 시청자들의 고화질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8VSB HD 알뜰형 TV. 별도의 장비 없이 자동 채널 설정만으로도 고화질 방송 서비스 혜택을 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들께서는 자동 채널 설정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텔레비전이 디지털 TV일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 채널 설정 단 한 번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데요. 먼저 갖고 계신 TV가 삼성 제품이면 리모컨의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채널 메뉴를 선택한 뒤 채널 선택에서 유선 방송으로 설정해줍니다. 그 후 자동 채널 설정을 선택하신 후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채널 설정이 시작됩니다.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면 자동 채널 설정이 완료됩니다. 깨끗한 화질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은 LG 제품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TV 리모컨의 설정 메뉴나 홈 버튼을 먼저 누릅니다. 그런 다음 채널을 선택하신 후 자동 채널 설정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 채널 설정이 시작됩니다. 채널 설정이 완료될 동안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자동 채널 설정이 완료됩니다. 만약 가정 내 아날로그 TV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별도의 디지털 변환 장치가 필요합니다. CNB에선 아날로그 TV 보유 가정을 대상으로 디지털 변환 장치인 D2A 장비를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아날로그 TV를 보유하고 계신 가정이 있으시다면 CNB 대표전화 1544-3434번이나 CNB 대전방송 홈페이지에서 AS 신청 및 민원창을 이용해 장비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CNB 대전방송에서는 시청자들의 고화질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8VSB HD 알뜰형 TV를 무료로 전환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 설치 비용이나 추가 비용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CNB 뉴스 박상원입니다. CNB 뉴스 박상원입니다.